그렇다면 트렌드는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잠깐 가지고 왔는데요. 같이 보시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You people, it is just baffling to me, why is it so impossible to put together a decent run through you people have had hours and hours to prepare. And it is just so confusing to me. Where we have some pieces from Banana Report. What do you think? Vielleicht bio me give me a full ballerina skirt in Line 2 saloon and I'm on board Do you think it's too much like Markt correct but from July and I thought that No not with the right accessories it should work There are the belts for this dress Why is no one ready here it's tough call. They're so different something funny 너... 모니터는... 모두가 똑같이 똑같이 보다. 저는.. 이 пит자로서 스토프сят을 주 wake up late. 이... 스토프? 아... 제가 이게 Man트죠. 너가 남아있는 위의 편에 milk 안에서 그리울 수 있는 바보기처럼 그리고 que는 2002 오 Claringtona 8 002 Collection of Cerulean gowns 그리고 Yves Saint Laurent 그에 등장한 제rulian military jackets, I think we need a jacket here. And then 제rulian quickly showed up in the collections of eight different designers. We went and filtered down through the department stores and then trickled on down into some tragic casual corner where you no doubt fished it out of some clearance bin. However, that blue represents millions of dollars and countless jobs. And it's sort of comical how you think that you've made a choice that exempts you 이 영화는 패션계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굉장히 히트했던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저 파란색이 처음에 한 디자인을 위해서 발표되고 그게 어떻게 캐주얼 코너까지 흘러내려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패션계에서 트렌드는 아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패션 산업은 아주 오래 전부터 트렌드를 연구해 왔죠. 왜냐하면 다른 제품이 1년을 주기로 돌아갈 때 우리가 옷은 보통 계절별로 입어야 합니다. 여름에 입던 옷을 가을에 입지 못하죠. 그러니까 패션에서는 옷이 굉장히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빨리 움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옷 입으려고 옷장 문을 열었을 때 옷이 이렇게 꽂혀 있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야 난 옷이 너무 많아서 좋다 이런 생각 하셨어요? 그렇지 않죠? 오늘 방송도 출연할 텐데 입을 옷이 없어 뭐 이런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왜 옷장에 옷이 꽉 차 있는데 입을 옷이 없다는 생각이 들죠? 어머님 뒤에 갔다가 야 이거 사 이건 옷다 아니고 뭐냐 막 이러셨을 거예요. 그렇죠? 옷이 가득 있어도 사람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왜 입을 옷이 없다는 생각이 들냐면 오늘 경우에 안 맞거나 유행에 너무 뒤졌기 때문이죠. 현대에는 옷이 어디가 찢어졌거나 색이 바래서 옷을 못 입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옷을 버리는 이유는 너무 유행에 뒤졌기 때문이지요. 이런 것이 트렌드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멀쩡한 물건이 낡아 보이게 만드는 힘이 트렌드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planned obsolescence, 의도적 진부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학에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처럼 의료학에서 트렌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트렌드의 전파 과정을 아까 영화에서 트리클 다운했다 이런 표현이 살짝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트렌드의 전파는 트리클 다운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트리클 다운이라는 것은 물방울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림이 잠깐 보이고 있는데요. 저것은 베일라드라는 학자가 그린 트렌드 다이아몬드라는 것입니다. 트렌드의 최상층부에는 트렌드 크리에이터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오스카 딜렌타 같이 처음으로 셀룰리안 블루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면 우리가 흔히 트렌드 세터, 트렌드 세터라고 부르는데 주로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그 옷을 처음으로 입고 공식석상에 나서면 아주 패션 앱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들, 트렌드 팔로워라는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아래로 메인스트림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가게 된다. 그리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의 수는 좀 줄기 때문에 전반적인 모양은 저렇게 마른 목걸이 된다 하는 것이 트리클 다운 이론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저 그림을 옆으로 그리면 로저스라는 사람이 만든 확산 곡선 이렇게 S자로 채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간다 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요즘 트렌드의 변화 추세를 보니까 별로 트리클 다운에서 끝나지 않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아까 트리클 다운 이론에서 보듯이 소수의 디자이너들이 혼자 영감을 받아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그림의 제일 위에서 보듯이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비자들의 욕망과 취향을 조사해서 그 소비자의 욕망과 취향에 맞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밑에 제가 선별적이라는 단어의 색깔을 줬는데 소비자들은 선별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트리클 다운 이론에서는 밑에 계층에 있는 소비자는 자기 위에 계층에 있는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이게 유행이야 하면서 따라가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나와서 소비자들이 자기들끼리 블로그나 미니홈피나 트위터와 같은 여러 다양한 매체들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됐어요. 예를 들면 아까 탈옥범이 입었던 티샷을 보고 저거 어디서 만든 거예요? 어디 가면 살 수 있어요? 하는 것들을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트렌드가 형성이 되면 그것은 다시 소비자들의 취향을 바꾸어 놓고 그렇다면 새로운 제품이 또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트렌드는 계속 돌고 도는 굉장히 역동적인 순환의 관계를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저 순환의 속도가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까 제가 패션 쪽에 굉장히 트렌드 변화가 격심한 것은 계절에 한 번씩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이다 했는데 요즘 시내에 가보시면 소위 패스트 패션이라는 회사들이 유통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시즌에 한 번씩 새 제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2주에 한 번씩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매장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주 트렌드가 요즘에는 굉장히 빨리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대중가요계를 봐도 저는 비슷한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80년대, 90년대에는 한 가수가 히트곡을 내면 적어도 한 두 달은 계속 1등을 했는데 제가 지금 차트에서 보고 계시듯이 아이고 요즘은 한 번 1등한 곡이 그 다음 달에는 3등으로 떨어지더니요. 그 다음부터는 차트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요즘은 대중문화도 이렇게 한 번 소비하고 버리는 패스트 패션화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현상은 굉장히 일반적인 산업 영역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현상을 저는 팝업 경제의 도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팝업이라는 건 인터넷 키면 여러분 팝업창 뜨잖아요. 그럼 열심히 읽어보시나요? 아니죠. 그냥 팍 지워버리죠. 이처럼 펑 떴다가 팍 지워지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거리에 스토어가 하나 생겼다가 두 달 있다가 바로 문 닫아버리는 요새는 그런 스토어들이 많아졌어요. 그런 것을 팝업 스토어라고 하는데 이처럼 현대 트렌드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서 팝업창 같은 그런 경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굉장히 신중하게 내리다기보다는 신속하게 내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시사점을 갖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한 가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고민하고 대신 그 고민 끝에 의사결정을 한번 내렸으면 흔들리지 말고 그 의사결정을 계속해서 유지해라 하는 것이 과거의 패러다임이었다면 요즘같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얼마나 빨리 변할지 모르는 트렌드 하에서는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또 그 시도가 비록 잘못된 것이었더라도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음부터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이 트렌드를 연구하는 그리고 요즘과 같이 빨라진 트렌드에 대한 시사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